음정과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한다는 거야. 그것도 무려 이 아기 체육관으로? 코디를 조금만 입히면 이것 봐! 베토벤의 5번 운명 교양곡이잖아!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자판 이 부분에 음정과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한다는 거야. 야 웃었어? 누가 안 웃고 있은 줄 알아! 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런 건 나도 웃습니다. 나 아주 잘 웃은 자신 있어. 잠깐만 근데 오빠 운명 교양곡이잖아?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나 바로 연기를 웃은 거야! 아니 연기를 웃는 거야! 아니 내가 웃는 거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간지마! 어헉! 형! 지금 미스 띄우지 마! 웃는 상황이야 우리를. 가지마! 아니 우리 웃는 상황이야. 허허허! 이거 웃는데 네가. 아이고 진정히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거 주택 책임이 하늘의 별장인데 어떻게 해내셨어요? 뭐라는 거야 이거? 다시 대사를 심었잖아. 아이고 8일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주택 책임이 하늘의 별장인데 어떻게 해내셨어요? 부장이 아니고 마 팀장이야. 아 진짜 대박 대박! 아 자자 자연일도 그 건강 조심해. 자 이번에 건강검진받았는데 그. 농도당. 종양이 당할 뻔했어요. 동양이 바로 깨나갔다 할 뿐이야. 엄마가 치킨 시켜 먹으래. 뭐? 정신차! 왜? 정신차! 왜? 안산을 갔다고. 뭐? 안산을 갔다고 몇 벌 벌어 봐. 야, 누가 치킨 좀 원해. 뭐? 다 생긴다. 또 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기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하자 할라니까. 내가 인마! 이게 제자이라 인마! 같이 퍽 묶어! 너 아냐? 우리 봐 아냐. 나가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이씨 진짜 좋았어. 우리도 화해 해야지. 뭐 그런, 그런 것처럼? 이런 거 같이. 이제. 네, 돌아왔습니다. 하이, 컷! 우리 사귀는 거다. 노을이 쇼. 아, 어. 잠깐, 컷. 지금 팀 세트 유지하시구나. 컷. 딱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네. 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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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네 지금 소주 그냥 바로 채워주시고요. 소주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방탄보대야 이 새끼야. 아이씨. 말해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지금 뭐하지? 디스코 포항 좀 써자. 아 지금 뭐하지? 앉아 인마. 제끼 인마 진짜. 앉아 인마. 네 인마. 말해라. 아 치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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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내가 때리고. 엄마 대사하고. 내가 막 이 새끼 막. 서장이랑. 앉아 인마. 그 다음부터 이제. 말아. 앉아 인마. 새끼 인마. 척 돌았나. 어디에서 손을 한 번을 올려놔. 너희 서장 어디서. 막 가져라 이거. 앉아 인마. 앉아 인마. 앉아 인마. 앉아 인마. 앉아 인마. 하하하하하. 길거리에서ций. 저리에 공기.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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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넌.